날이 더 추워졌어요. 오늘 좀 저희가 오랜만에 이런 날씨에 어울릴 만한. 아 맛있죠. 코다리. 가자. 가시죠. 낙지 코다리찜이 났나요? 그냥 코다리찜이. 처음 오셨으니까 그냥 코다리찜 드시기가 더 편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냥 코다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런데 낙지 코다리는 낙지랑 코다리가 두 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낙지는 낙지 때문에 물이 나와서 좀 중환해가지고 별명이에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낙지 코다리로 하겠습니다. 네. 우럭강국은 뭐예요? 우럭강국은 말 그대로 반건조한 우럭을 가지고 끓는 지리탕인데요. 저는 중환할 시간에 올라가지고 제가 중단하잖아요. 알겠습니다. 혹시 여기 사장님이신가요? 네, 사장님 저희 엄마고요. 느낌이 반찬도 굉장히 열을 맞춰서 정갈하게. 네. 네. 김을 엄청 드시네요. 김 좋아해요. 낙지가 맛있겠네요. 낙지가 있으니까. 오늘 같은 날 이거. 저 두부조림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 너무 맛있다. 와, 맛있다. 왜 머리를 제 쪽으로. 얘네가 날 보고 있어가지고 부담스러워가지고. 네. 여기다가 그냥 한 번. 아, 정말 너무 기다리고 있어요. 전이 있네. 이거 원래 안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요, 나와요. 사이즈만 좀 올렸어요. 아, 사이즈가 좀 작아요, 원래? 원래 조그마한데. 네, 네. 오늘이도 좀. 그럼 저희도 조그맣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요? 혹시나 다른 손님들이 또 오셔서 더. 우럭강국은 사이즈. 왜, 왜냐하면 방송하고 똑같지 않다고 또 약간. 아, 그럼 방송 이벤트로 사이즈 해드린다 이렇게. 아, 아까 여기 사 먹으니까 참 맛있더라고요. 여기 손님 막 미어 터지죠? 예, 저희 좀 미어 터지는 편이에요. 와, 진짜 맛있다. 와, 저도 밥에 한 번. 아,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 그냥 밥에다 비벼서 먹어도 맛있는 거 알죠? 오, 이 소스가. 이거 맛있네. 진짜 맛있네. 이건 진짜 밥도둑이에요. 이렇게 해서 한 번. 와, 소스가 진짜 맛있네. 이건 진짜 밥도둑이에요. 이렇게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열이 올라오죠? 국도 맛있어요. 콩타콩타. 기가 막힌다, 이거. 아, 조색. 이거 황태. 맛있어. 던져서 먹어봐요. 열이 확 오르네. 이야, 이거 황태 진짜 맛있네요. 황태 옮다. 네. 정말 맛있습니다, 이게. 어머, 어머. 강아지. 잠깐 나와있어도 돼요? 네, 네, 네. 너무 갇혀있어서. 아, 그러세요, 그러세요. 네, 네. 몇 살이에요? 여섯 살, 몇 살. 아이가 좀 있구나, 그래도. 어머. 여기다, 여기 같이 있겠습니다. 지금은 강아지 안 키우시죠? 안 키우죠. 키우신 적 있으세요? 아주 어렸을 때. 아, 어렸을 때? 아, 얘네 왜 이렇게 이쁘냐. 아이고야, 너 이렇게 이쁘냐. 아, 너 가만히 잘 있네. 여섯 살이면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거의 다 보통 3을 많이 곱하거든요. 7이에요. 아, 7, 7, 7, 7.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흔 둘이니까. 아니, 내 나이 돼요. 네, 형보다는 동생이고 저보다는 이제. 네, 그러니까 딱 우리 나이 때. 네, 또래 친구야, 또래. 마리가. 또래 또래. 그러니까 이제 새우가 동생이고. 네, 네. 마리가 조금 성이고. 아, 이거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아, 형님. 오빤가, 오빤가? 그리고 내가 내 동생이고. 마리야, 아베 마리야. 오빠나 형이에요. 아, 그래요? 아, 누나나. 네, 누나나. 그럼 왠지 느낌이 마리니까 누난 거. 누나 이리 와봐요, 누나. 누님. 와봐요. 간섭하고 계속 아니라면. 네? 오늘 같은 날은. 일어나고 싶어. 뭔지 알죠? 정확히 입고 다니니까. 오늘 같은 날은. 밖에 춥고 이러면. 어디 들어오면 일어나고 싶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냥 마리하고. 마리하고 딴 거 없이 그냥. 이러고 그냥 두런두런 얘기나 나누면서.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우리가 강아지를 한 마리 데리고 다니면서. 내년에는요? 네, 이렇게 딱. 유키. 유키라고 해가지고. 유키. 유키. 유호나. 유키 좋은데 불럭 줄여서. 유호나. 어머, 얘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있니? 그렇지. 부름 이후로 또 이렇게 또. 아, 부르긴 말이야. 그러면 계세요. 제가 혼자 오늘. 아, 그리고 저 계세요라니요. 아, 이거 말씀을 좀. 자, 이렇게 또 오늘. 마무리 인사를 좀 드려야 될 시간이 왔나 봐요. 무슨 마무리 인사요? 어, 비가 오면. 아, 저희가. 네네. 오늘 비가 많이 오겠다면 사실 거리 인터뷰는 좀 불가능하고요. 아, 네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좀 더 돌아다니면서. 네, 돌아다니다가. 실내에 계신 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봐요. 근데 진짜 올해는. 유독 우리가 진짜 촬영할 때 비가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유독 많이 왔었네요, 올해는. 아유, 야, 이거. 생각보다 비가 진짜 많이 오네. 저희는 부부신가 봐요. 사진이 딱 있네요. 아, 그래요? 네, 부부 사진이.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만두 냄새가 엄청난다. 네? 오케이. 뭐가 오케이 해요?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아, 오케이 해요? 아니, 여기 사진부터 있었던 두 분 아닙니까? 앞에, 앞에. 아, 여기. 아, 여기. 두 분. 네. 아... 여기 두 분이 사장님이세요? 네. 아, 그러면 두 분 괜찮으시면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